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또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11일 아침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엔캠 매수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역시나 11일에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을 해줬고 그 이후로 다시 가격이 좀 하락 중인데 제가 오늘은 주주분들 걱정 전부 다 끝내드릴 거구요 전처럼 매수 그리고 매도 시기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날인 만큼 주주분들 그리고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는 차석필 힘내라고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엔캠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구요 매수 그리고 매도 시기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평소처럼 마지막에는 제가 매집주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주해서 끝가이보에서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엔캠 제가 분명 곧 상승한다고 바로 상승 전날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유토로 알려드렸죠 세세하게 근거까지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심지어 11일에는 심지어 11일에는 제가 매수하라고 직접 문자까지도 보내드렸어요 엔캠 같은 종목들은 당연히 미래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또 밝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과 그리고 희망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건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수급으로 밀어붙이는 상승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다시 돌아온다면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제가 이번 엔캠 영상으로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엔캠 관련 산업군이 끝난 게 아니라서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시기는 더 나와줄 거라서 곧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드릴 거예요 엔캠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 조금 보시면 현재 SK하이닉스는 매도가 나와도 엔캠만큼은 꾸준히 큰손들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엔캠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에서도 꾸준히 속해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엔캠 신용 상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상승 이후로 잔고율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더 이상 대출까지 써서 신용매매하는 개인들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주 깨끗한 주식이란 뜻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거래 동향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매수세가 현재 뛰어나고요 시세 차익도 많이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에서 손실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상승과 하락 시점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최근 들어서 HLB나 신성 델타테크 같은 비슷한 주식에서도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 타이밍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제가 HLB 20%가 넘게 폭락한 날 아침부터 고점에서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락을 시작했었고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성 델타테크도 여러분들에게 3주 전부터 계속 3월 4일 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까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이후에 신성 델타테크 결국 40%가 넘는 폭락 나왔죠 주주님들 손실 회피하시고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이번에는 N캠 주가 변동성이 정말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N캠 손실이신 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실 보고 있으신 주주분들 제가 반드시 수익 보게 도와드릴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신 주주분들은 수익 더 크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매수 그리고 매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드리는 게 사실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번 N캠처럼 굉장히 좋은 기회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서는 제가 살짝은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한두 번은 보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유튜버들은 겨우 매수에도 이런 거 좀 알려주는 게 뭐 엄청난 것처럼 굴면서 잘난 척하고 심지어 어떤 곳은 유료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고 알려주는 이상한 놈들도 진짜로 많은데 제가 그런 거 진짜 꼴베이스로서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또 얼마나 오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로 돈 주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바다가에서 매매 해보시길 바래요 절대로 저는 금전 요구 안 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N캠 N캠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N캠 변동성 진짜로 좀 심해질 테니까 꼭 바다가에서 안전하게 좋은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제가 보통 별일이 있는 거 아닌 이상 8시에서 9시 아침입니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자 N캠 이번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김무성 대표가 인터베터리에 또 참가를 하게 되면서 N캠에 대해 아주 좋은 평가를 또 남겼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N캠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인터뷰가 나와 있고요 이미 정책 수에 주로 상당히 꼽히고 있는 N캠이기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관심을 받는 것은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죠 N캠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또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인터베터리에서 굉장히 좋은 핵심 포인트를 언급 잘 해준 모습입니다 N캠에게는 정말로 호재인 거예요 자 게다가 N캠, 현지, 북미 진출까지 성공을 또 했죠 탑티어 고객 대상, 전액 공급, 확장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사이지만 여러분들 사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은 이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기사의 날짜입니다 왜 이 기사가 하필 3월 5일 아침 6시에 나왔을까요? 3월 5일 초전도체 관련주가 폭락을 한 날이죠 정말 우연으로 이 기사가 3월 5일에 올라왔을까요? 제가 왜 이 기사가 올라온 타이밍이 우연이 아닌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N캠이 곧 상승을 할 것인지 큰손들의 매수세가 쏟아지고 있는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최근에 N캠의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요? 바로 결정적으로 수급 자체를 좀 못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수급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또 뭘까요? 바로 시장의 주인공이 잠깐 다른 섹터로 바뀌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테마였나요? 바로 현재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정말 싹쓸이하고 있는 주식은 초전도체 관련주이죠 근데 이번 3월 5일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나요? 일단 신성 델타테크 어느 정도 현재는 가격대를 조금 회복을 해줬다지만 3월 5일만큼은 마이너스 15%로 시작을 했죠 그렇다면 같은 초전도체 관련주인 CCS는 어땠나요? 역시나 똑같이 마이너스 15%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날은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정말 싹 빠졌고요 그리고 그날 N캠의 가격은 또 급등을 해줬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수급이 전부 2차전지로 이동을 해줬다 증권사 트레이더들은 매달, 매일, 매시간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수급이 많이 빠졌죠 그렇다면 이러한 수급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초전도체 다음으로 계속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AI 관련 반도체 주식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전지 관련주가 있습니다 N캠도 역시 그러한 산업군에 또 속해 있는 종목이죠 게다가 N캠은 같은 산업군에서 굉장히 큰 입지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과거 수급이 엄청나게 몰려서 다른 비슷한 종목들에 비해 상승이 2배, 많으면 3배까지도 더해준 그런 종목입니다 남들이 3배 상승할 때 N캠은 10배도 상승을 해준 그런 주식이에요 관련 산업군에 수급이 몰리는 순간 무조건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그 증거로 이번에 저점 대비 N캠 가격이 15%가 넘게 바로 상승을 해줬죠 너무나 뻔한 결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3월 5일에 이 기사가 맞춰서 나온 거라고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요 일부러 수급이 초전도체에서 빠지는 순간 바로 2차전지의 수급으로 돌려버리기 위해서 이 기사가 3월 5일에 나온 거라고요 제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를 자주 하는 걸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번에 N캠 수급 받기만 하면 진짜 상승 엄청나게 크게 한번 나올 테니까 꼭 매수 타이밍 받아가에서 수익 크게 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무료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에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N캠 N캠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두시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10억 투자감 만들기 프로젝트방 운영 중인데요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시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입장 입장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방 입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매수 그리고 매도 문자는 꾸준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N캠 N캠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동성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예요 꼭 받아가에서 이번에는 좋은 수익 안전하게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매집주 매집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나 알테오젠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다가 해서 수익 내보시길 바라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